오늘 소개할 앱은 정말 거지같은 앱입니다. 이름도 거지같은 거지키우기입니다. 우선 이 게임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너무 단순하고 거지같아서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이 앱은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고 그래픽도 조작감도 흥편없는 게임입니다. 하지만 뭔가 중독성만큼은 최고중의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거지가 앉아있으면 동전을 던지듯 화면을 그냥 슬라이드를 해줍니다. 그러면 돈이 쌓여있는데요. 왠지 사람 심리가 돈이 쌓여가다보면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도 계속 클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의 중독적인 요소입니다. 레벨을 올릴수록 구글하는 돈의 액수가 커지는데 제법 다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구글의 강도를 높입니다. 돈을 많이 벌면 재산도 보유하게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. 회사도 살 수 있으며 국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게임은 시작을 할 거면 아예 끝을 보던가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할 악마의 게임입니다. 정말 거지같은 게임입니다. 혹시 이 거지같은 게임을 해보고 싶다면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만 지원을 하오니 필히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아마도 플레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참 거지같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멈출 수 없는 이 게임은 중독성만큼은 정말 거지같습니다. 이상 거지 키우기 앱 리뷰였습니다. 우키른TV 구독! 거지같지만 꼭 해주세요! 우키른TV 억시은 찌uer한 경기도 하였어요. 구독해 주세요! væ If Bi They be 우키른TV Now miv assum ! 이렇게 예상 선을gged!! 담익을 예상 선을 믿어요. 우키른TV 실패owie 그리고 어제 다음 영상에서 aç сказ parlerayım 너어 tech consecut Quem은 그래서 pa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